경영권 다툼 중인 고려아연이 2조 7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오늘 총발행 주식의 15.5%인 320만 9천9주를 주당 83만 원에 사들이겠다면서 자사주 매입 후 전략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품과 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고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써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